안녕하세요. 여기는 오션 레지던스라고 빌라 리조트입니다. 코아 쪽에 있고 바다를 끼고 있는 리조트입니다. 가끔 한국 분들이 여기서 묵습니다. 반응은 나쁘지 않고요. 바다가 보이고 조용한 아침마다 새소리가 찌깍찌깍하네 저쪽 제가 보이는 쪽에 풀장이 있구요. 그리고 저쪽이 가든이라고 숙소가 있고 정문으로 이렇게 보시면 여기가 로빈입니다. 전체적인 분위기를 이렇습니다. 풀장이 몇 개 더 두 개 정도 있는 것 같아요. 작은 분장으로 바다를 바라보면서 할 수 있는 곳이네요. 오늘 비가 좀 내리는데요. 이런 날씨가 제일 좋습니다. 햇볕도 안 따갑고 덜 덥고 편안한 동남아의 비는 깨끗하기 때문에 대부분 많이 맞고 다니십니다. 한국동이나 중국불이 비에 대해서 틀어먹으시면서 울산을 막 쓰시는데 여기 비는 굉장히 없고 깨끗하기 때문에 즐기셔도 됩니다. 여기 풀장의 모습입니다. 이렇게 빌라 역시로 되어있는데 그냥 수영장이네요. 아 엄청나요. 전체에 또 풀링을 잃었습니다. 엄청 좋은데요. 재미있게 디자인을 잘해놓은 것 같아요. 특별하게. 여기에는 식사하는 곳입니다. 1995년 3개월이의 비가 아쉬운 점심을 걸어갑니다. 여러분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